파괴 파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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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이 넘치는 이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혼성선 첫날에도 이상 헛소리하고 하지만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욱 더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쵸? 아닌가요? 네 저렇게 사적인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더 막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막 끝날고 노래를 이렇게 트시는데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나면 더 즐거운 항상 제가 이뻐처럼 얘기하는 네 저 너무 아쉽기 때문에 다음 생일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아니 그저께도 네? 아니 무섭나요 아무튼 마지막 날에도 얘기했듯이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삶 자체가 결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고맙을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하 어 간단하게 으하 흐하 으하 같이 하시 1식 드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옷값을 드셔도 좋고 스시를 드셔도 좋고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으로 보내주세요 갈게요 안녕 또 봐요 θ 안녕아 전혀. 아 전혀. 저게 자아와! 버려ball! 버려ball! 쟌얀! 쟌얀! 쟈얀! 쟌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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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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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